1. 사사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 사사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아주 가끔 부부가 다투고 속상한 채로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속이 상한 상태이기에 할 말이 많습니다. 한 분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상대방은 가만히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해요. 말을 자르고 끼어들어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화가 나고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입을 닫아버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 갈등이 생겼을 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밉고 섭섭한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야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때문이죠. 22절입니다. 결혼할 상대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그들의 가문은 사라지고 맙니다. 신로에서 통회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1개 집밥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극복했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 속에 베냐미 집밥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축제 기간 동안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출 때 그들을 보쌈하여 모시고 가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허락했어요. 그러면 딸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의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의 형제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의 형제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하라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베냐민 자순이 그와 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 11개 집밥 사람들의 결의에 따라서 베냐민 남자들은 축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딸들을 보쌈했고요. 그들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성업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멸문당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한 그들의 마음도 사실은 회복되어야 하죠. 왜? 내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수심을 녹였던 것이 11개 집하 연합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자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삶에 관심하게 되면서 결국 복수의 마음을 가졌던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지게 되었던 거죠.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거절한 것만 봐도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은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악을 용납했고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꾸 변명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삶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궁유란 마음을 달라고요. 변명하는 삶을 청산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궁유란 마음을 주옵소서. 변명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lek